언약을 모르면서 그분의 신신하심을 믿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왜 신신하셨는지, 왜 이 땅에 오셔서 그 의의를 이루셔야 했는지, 왜 침례 요한에게 나에게 침례를 주는 것이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모르면서 그분의 의의를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흩어진 퍼즐 맞추기 구속의 경륜 14번째 에피소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제가 몇 차례 살펴봤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를 더 자세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파트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결론과 같은 내용이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 율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없이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고 또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 내용에 대한 더 풍성한 이해를 위해서는요. 지난 시리즈였죠. 단번에 드려진 예수 조개기 세 번째 에피소드,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을 들으시면 조금 더 자세한 그림이 그려질 수 있으실 겁니다. 저희가 이미 정리했던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좀 나갈 텐데요. 죄가 들어오기 전과 죄가 들어온 이후에 영생을 얻는 조건은 동일하다는 것을 저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 이것은요. 단순히 어떤 안식의를 지키고 어떤 먹는 것을 가리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광범위하고 그 모든 법들에 근간이 되는 법칙이죠. 즉 사랑의 법,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 법입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순종이 곧 영생의 조건이었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무엇이라고 읽혔냐면 우리의 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의로움의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곧 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생을 얻는 조건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영생을 얻는 조건이 더 짧게 의의를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않았느냐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 율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은 있는데 저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죄인들은 그 열망이 있을지라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심령의 가난함 때문에 할 수 없는 이들에게 이 의의가 전가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리 의의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지만 할 수 없는 심령의 가난한 이 죄인들이죠. 이 죄인들에게 의의가 전가될 수만 있다면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텐데 말이죠. 그래서 이 의의가 전가될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좀 확인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요. 성경은 의의의 반대인 죄가 전가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몇 구제를 통해서 좀 살펴보죠. 자 이사의 53장에서는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담당 시키셨습니다. 그에게 젊어지도록 시키시는 것이죠.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신이 뭐합니까? 담당합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렇게 메시야로 오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 즉 전가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신약에 와서요. 히브리서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드리심바 되었다는 것을 십자가에 살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는데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죄가 전가된다는 사상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언제 어떻게 전가되는 것일까요? 래위기 10장에 보면요. 이 속죄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속죄 제물을 통해서 제사장에게 죄가 전가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요. 거룩한 곳에서 왜 그 속죄 제물을 먹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죠. 즉 먹는 것은요. 그들의 몸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 제물을 그 자신의 일부분으로 만들므로 죄가 전가된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일은요. 겟셋만의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죄와 씨름하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죄가 죽음보다 싫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죄와 상관이 없으신,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으로서 죄를 증오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죽음보다 죄가 싫지만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그 죄를 자신의 것으로 만든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죄를 지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그저 그냥 떠맡기시듯이 죄를 전가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동의해야 돼요? 네, 예수께서 동의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죄가 전가된 것은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 죄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볼 때, 여덟 번째 에피소드였죠. 죄의 본질, 이 죄가 언제 성립되고 어떻게 성립되는지 살펴볼 때 나눴던 내용입니다. 그 생각을, 그 죗된 생각을, 그 죗된 원칙을 붙잡고 발전시킬 때에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예수님께 이 죄가 전가되었을 때, 겟셋말의 동산에서요.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그 죄를 내보내실 수 있으셨죠. 왜냐하면 그냥 죄가 그 생각 속에 들어온다고 해서 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였습니다. 자, 여덟 번째 에피소드, 그랬죠? 그래서 죄가 들어왔다고 해서 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붙잡고 발전시킬 때에 비로소 그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을 붙잡으셔야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 우리의 죄가 전가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죄가 전가될 수 있다면 죄는 뭐에 반대였어요? 의의의 반대였죠. 죄가 전가될 수 있다면 의도 전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동일하게 의도 전가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로마서 3장에 보면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의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다는 것이죠. 모든 믿는 자에게 다다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전가되는 것이죠. 뭐가요? 하나님의 의의가 차별이 없이 다 전가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친이 이루신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패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패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산상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패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패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하러 왔습니까?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하러 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요한에게 침례를 주도록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나누셨죠. 마태복음 3장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다. 이제 허락하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침례를 달라고 하셨을 때 요한이 거절했죠. 제가 예수님께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저에게 침례를 받으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말씀하셨던 것과 같습니다. 또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요. 로마서 10장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의의를 이루어주기 위해서죠. 믿는 자들은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의를 이룰 수 없는 죄인들이죠. 그 죄인들에게 의의를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의를 전가해 주시기 위해서 율법이 뭐가 되셨어요? 마침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요. 이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훨씬 더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단번에 드려진 예수 쪼개기 시리즈의 세 번째 에피소드를 참고하시며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언약이 맺혀졌죠. 이것은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모든 지적인 동물들과 맺으신 약속과 같은 것이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과 또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땅을 제공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에 영구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초반에 살펴본 내용으로 보자면 영구적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뭐였어요? 의의를 이루는 것이죠. 이 의의가 기초되었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였습니다. 그런데 죄를 선택함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이 영구적 순종이 불가능하게 되었죠. 즉 심령의 가난함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관계를 대하실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첫 번째는요. 언약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조건을 우리가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파괴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이 땅을 주지 않으시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신 분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언약의 의무를 면제하실 수 있으셨죠. 그냥 내가 영생과 땅을 주겠다. 너는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이 언약의 의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은 면제될 수 없는 성격의 것이었죠. 천지가 사라지기 전에는 그것이 사라질 수 없는 성격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도 언약의 의무를 면제해 주실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었나요? 네, 이 언약의 의무를 하나님께서 대신 이행해 주시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나눴었죠. 그래서 새 언약은요. 이 본래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맺어진 옛 언약의 기초할 때에만 그것이 효능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요. 저희가 지금 이번 파트를 시작하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의미이기도 합니다. 한 주석가는 이 내용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율법이 거룩한 것은 분명하나 유대인들은 스스로 이를 지키는 것으로서 의리를 얻을 수 없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차별이 없이 구별이 없이 다 똑같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한 것과 같죠? 누구나 다 이를 스스로 지키는 것으로서 의리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바리세인의 의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의의를 얻어야 하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완전한 율법의 의의를 주셨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바로 하나님의 생명, 그분의 사랑이 그들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갑없는 선물을 통하여 율법이 요구하는 의도 얻게 되는 것이죠. 성화의 과정이 시작되지만 물론 성화의 과정이 시작됐다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 율법의 의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조건은 여전히 뭐예요? 그 완전한 율법의 의의에 충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율법이 요구하는 의의 조건이 충족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에, 그 사랑의 율법이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그 사랑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얻으신 그 의의가 우리에게 언제 어떻게 전가되는 것일까요? 누구에게나 다 전가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멸망당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어떤 사람들은 멸망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멸망당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의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는 것이죠. 언제, 어떻게 이 의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일까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단계적으로 설명하신 것이 바로 팔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죠. 심령에 가난한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선한 것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무리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는 자신의 상태로 인해서 뭐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의에 줄이고, 의의는 뭐였나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전히 심령의 가난함으로 순종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여전히 애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엇을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그 의의를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나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영문으로 보면요 이렇게 hunger and thirst 이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for they will be filled 뭐예요? 채워진다는 것이죠. 아무리 소유하기를 원하지만 소유할 수 없는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채워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함을 이해하고 그 율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지만 심령의 가난함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들 애통을 경험하는 이들이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의의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그 의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이룰 수 없는 그것 그런데 그것은 그냥 어떤 의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동경하고 정말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본성이 끊임없이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경험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때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분을 붙잡는 것 이것이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에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었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짐으로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때 나음을 입었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손을 댄 것 그것이 그녀를 낫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 이유는요. 이 당시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이 여인이 유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이야기가 그렇죠. 예수님께서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추시고 돌아와서 아니 누가 나를 만졌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아니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치면서 예수님을 만지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을 만졌나니요? 이렇게 묻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진 것 손 댄 것이 그녀를 낫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손 댄 것 자체가 나음을 입도록 했다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방 종교에는 그런 사상들이 있죠. 어디에 가서 뭘 만지고 뭘 하면 나음을 입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어떤 그런 사상들이 이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또 다음에 한 주석의 내용을 좀 읽어보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죄의 치료제인 그분의 공로, 그분의 의조 그것을 힘입는 손입니다. 그 손 자체에 어떤 효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 그 뱀을 쳐다보는 것 자체의 효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열망하는 그 마음 치료를 열망하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치료를 주셨던 그 통로였던 것이죠. 이 내용을요. 제가 이미 읽었던 한 성경 구절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므로 좀 발견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미 읽었던 구절입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는 이라 하나님의 의의가 차별이 없이 모든 이에게 미쳐진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의미로 드러나죠. 그런데 여기에서 좀 한 가지 불분명한 사실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이걸 좀 따로 뗐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의 의의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 믿는다는 것이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저 사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의가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게 불필요한 것처럼 두 번 반복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요. 요즘 많은 시작자들이 이 구절의 번역의 오류를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번역본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요.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New King James Version은요. 조금 달라요. By faith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다? 이것이 조금 더 정리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번역들과 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이는 바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의의가 전과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요즘 많은 신학자들이 그 번역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 번역의 의미들을 재조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faith라는 단어가요. 이 헬라워 단어가 믿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faithfulness 신실함이라는 의미가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번역에서는요. New English Translation인데요. Through the faithfulness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요.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에 기초했을 때 훨씬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인류가 그 언약의 조건들을 이제는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그 언약의 의무를 대신 이행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었죠. 그런데 그 약속하신 대로 드디어 인류의 일원이 되셔서 인류가 해야 하는 그 순종의 일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행하신 것입니다. 그 이행하신 것을 통해서 무엇이 만들어졌어요? 네, 하나님의 의의가 만들어진 것이죠. 완전한 의의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다시 그 로마서 9절로 돌아가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것이 두 번 반복되고 있죠. 제가 살펴본 이 새로운 의미로 적용시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그렇죠. 이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바른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죠.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고요.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약속을, 새 언약을 계속 반복하셨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드디어 사람이 되셔서 이루신 것입니다. 신실하심이죠. 그러므로 무엇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믿는 자들은요. 무엇을 믿는 자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을 믿는 자들이죠. 이 신실하심을 믿기 위해서는 그 신실하기 위해서 주신 약속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어야 그 신실하심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약속을 했는지 모르면서 그 신실하심, 그 약속을 이행한 것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갈라디아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요. 갈라디아에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죠. 율법의 의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순종함으로 되지 않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음을 알므로 여기에도 목적격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지금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에 바탕에서 번역이 되다 보니까 이 내용들이 계속 그렇게 반복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되는 것은 뭐로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의로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의 순종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구절에서는요. 우리의 행위 즉 율법의 행위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과 무엇을 대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예수님의 그 신실하신 그 행위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한 번역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미 말씀드렸던 New English Translation인데요. 우리가 압니다. 아무도 no one is justified. 아무도 율법의 그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but by the faithfulness of Jesus Christ 이게 어떤 번역들에서는요. but by faith in Jesus Christ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을 통해서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루신 그 의의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도요. so that we may be justified by the faithfulness of Christ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그 의의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네 갈라디아스 2장의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율법의 순종함으로 그렇게 할 수도 없죠. 그렇게 되므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서 그분의 의의로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언약을 모르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그 약속을 모르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의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언약을 모르면서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왜 신실하셨는지 왜 이 땅에 오셔서 그 의의를 이루셔야 했는지 왜 침묘 요한에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언약을 모르면서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왜 신실하셨는지 왜 이 땅에 오셔서 그 의의를 이루셔야 했는지 왜 침묘 요한에게 어떻게 지금 오늘 나눈 이야기들 통해서 좀 정리가 되셨나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없이는 이게 옛 언약이죠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지의 방법이었죠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눴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 구원의 메커니즘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음에 도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이것은 온 우주의 근간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행복의 기초이죠 이것에 순종할 때 이것을 성경은 의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의의를 소유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의의를 이루었을 때 완전한 행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이 개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입니다 이렇게 행복을 경험하는 이들에게 그 생명을 영원토록 이어가도록 하시는 것 즉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었죠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 죄인이겠죠 이 죄를 선택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미혹했던 것처럼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하죠 그리고 그 불행의 결과는 완전한 소멸, 영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영원한 멸망의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 죄의 싹쓴 사망이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여전히 영생의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상황으로 오셔서 아니 우리보다 훨씬 더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즉 무엇을 이루심으로요 모든 의의를 이루셨죠 그리고 그 의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이 영원한 멸망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의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으셔야 하는 그것을 누가 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전가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자신의 그 심령에 가난한 상태 때문에 애통하면서까지도 그 의의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주어지고 그들에게 무엇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이제는 이 믿음 안에 많은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시겠죠? 이 믿음을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룰 수 없는 그것을 나를 대신해서 이루어주셨고 내가 이루지 못한 그것에 대한 결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몇 에피소드 전에 말씀드렸던 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영생의 조건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정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의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의미였던 것입니다 이 믿음은 영생의 조건이 아니라 그 영생의 조건을 나에게 적용되도록 나에게 충족시키도록 하는 통로의 역할뿐인 것이죠 믿음이 영생의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영생의 조건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죠 사단이 이 세상에 이 온 우주의 기초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해를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워버리고 그저 단순히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으면 영생한다라고 믿도록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침례가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것과 같습니다 침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침례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받을 사람도 있나요? 그렇죠 그 침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침례를 받는 혹은 침례를 받지 않더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그 열망 저희가 지난 에피소드 살펴봤죠 그 선한 양심의 간구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침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침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저희가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겉으로 표현하는 침례가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도 이 침례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미 읽었던 인용구인데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우리의 구주는 아닙니다 저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살펴보았던 내용으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작은 빛 우리의 마음속에 비친 그 양심의 빛을 거절하면서 큰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될 수 있고요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이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이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비치는 아주 작은 그 하나님의 율법의 그 사랑의 빛 그것에 충성하지 않으면서 그것에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물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해야 한다 완전히 우리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에피소드에 대한 모든 내용을 통해서 이해되시죠 그 열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할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작은 것에 불이했다고 말씀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한 것이죠 정말 충성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지만 이 죗된 본성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애통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 7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큰 빛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양심을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으면서 순종할 수 없는 나를 대신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없는 나를 대신해서 완전한 의의를 이루러 오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작은 빛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양심이죠 이 작은 빛에 충성하기를 원하지만 실패하며 애통하는 이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큰 빛 십자가를 통해서 온 우주에 드러난 하나님의 율법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작은 빛 안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큰 빛 안에 사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큰 빛에 충성하기를 원하지만 실패하며 애통하는 이들 여전히 열망하는 이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한 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심령의 가난함으로 애통하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요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의리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다음 에피소드가 마지막 에피소드인데요 다음 시간은요 구속사업의 종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모든 사업을 어떻게 마치시는지 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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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